홈그라운드 였거든요. 이번에도 홈그라운드인 만큼 낮게 연결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오른발 크로스답게 올렸습니다. 헤더 그대로 골!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2분만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전반 시작하자마자 벌써 한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가 낮게 올린 공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오른발 그대로 깔끔하게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 시작한 지 2분만에 1대0 승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 그대로 해당 골! 그대로 1대1 동점입니다. 전반 3분째 뺏어온 한 골을 6분 다시 한번 3분만에 1대1 무승부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발 높게 올렸고 그대로 또 헤더 당진 직면에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고! 들어갑니다! 후반 64분 2대1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진 12축구단 다시 한번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굴조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역습 끊기지 않았습니다. 강릉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박스 측면에서 오른발 연결됩니다! 골! 골! 2대2 동점! 강릉 시민 축구단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주니오 선수였습니다 어우 역습 기회 끝까지 노려보면서 주니오 네 연결되는 과정 박스 한쪽까지 헤더 아 네 지금 계속 기회 노리고 있습니다 슈팅 네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어우 지금도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김진규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낮게 연결